한동훈 특검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입니다. 조국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검찰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등등 해서 다 특검법 발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김보업 대변인님, 사실 보통 첫 번째 기자회견 그리고 첫 번째로 내놓는 메시지는 굉장히 우선순위, 무조건 최우선이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게 뜻밖의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한테 갔어요, 화살이.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우선 저희 당의 최근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와 성원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적인 이유는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종식, 저희의 대표적인 구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대표가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우선 국내 원내에 진입하기 위한 정당이면 국회 들어가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조기제공식시키는 일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입법과제로는 첫 번째로 황태자인 한동훈 위원장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각오를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방점이 찍힌 건 맞는데 다만 가는 길목의 첫 번째 산이 한동훈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센 얘기인 거거든요. 첫 번째로 특검을 발의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집권여당 당대표에 대한 어떤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칫 이렇게 되면 장효미 변호사님, 너무 강하면 또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짚어주신 대로 이미 결집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조국 혁신당이 어느 부분 틈새를 공략하느냐를 볼 필요가 있는데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과의 교차 투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KBS 조사를 보면 교차 투표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분의 80% 이상이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조국이란 인물에 대한 매력도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는 응답률은 5%도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인 즉슨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권이어야 그리고 모든 국민들한테 공정하게 제시되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물인 거죠. 왜냐하면 수사 과정을 다 지켜봤으니까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조국 대표처럼 수사받는다면 저는 반대할 겁니다. 저인망식으로 나올 때까지 사모펀드에서 시작해서 자녀 입시 비리까지 이렇게 수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날카로운 잣대를 바로 자당에는 되고 있느냐, 국민의힘 여권에는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구력이 분명히 지금 이런 지지율과 여러 정치 현상들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특검법을 제1호 안건으로, 법안으로 제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어떻게 지금 현재 검찰이 정치 검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니까 조국 혁신당에도 지지가 몰리는 게 수치로 보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신주호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국 대표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의 인재로 영입되는 분들, 많은 분들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찰 정권을 독재를 청산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왜 자꾸 검사를 영입합니까?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그겁니다. 나한테 유리한 수사를 하면 그것은 정의로운 검찰이고, 나한테 불리한 수사를 하면 그것은 검찰 독재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한동훈, 저희 위원장이시죠. 한동훈 위원장의 딸이 논문 관련한 것은 이미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다 소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김남국 의원도 이모 교수라고 하면서 그 총각을 벌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다 소명이 된 문제를 다시금 꺼내 드는 것은 조국 대표가 정말 기본적인 법 지식조차도 모르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지금 인적 구성 자체가 범죄자들이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범죄 혐의자들, 신장식 변호사, 이미 음준전 전과가 있으시고 조국 대표 2심까지 유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도 민주주의 파괴 공작을 했었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당사자로 1심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럼 범죄자들이 모인 조국 혁신당이 과연 저런 특검 이런 것을 입에 담을 자격이나 있는지 저는 좀 자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신주호 대변인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김보엡 대변인 잘 웃으셨는데 잠깐 최수영 의원님 말씀을 듣고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저는 여기에 전략이 담겨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하든 끌어들여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심판론을 끌어들이는데 조국 대표는 살짝 빠지면서 한동훈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내가 막겠다. 내가 한동훈을 막으면 하겠다. 역할 분담이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직공하고 조국 대표는 한동훈을 하면서 둘이서 따로 똑같이 가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쓰는 거죠. 목적지는 같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지금 조국 역신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마는 아마 컨벤션 효과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의미한 지금 데이터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저는 이제 이게 중도 소구력이 있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데 중도에서 그러면 과연 이게 이제 약간 연기가 가라앉고 먼지가 가라앉을 때 냉철하게 판단할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소송구구제 하에서. 그런 점들이 남아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보혁 대변인님. 네. 신조은님 말씀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막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분명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에는 특권계층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공익의 수호자로서 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일부 정치검사들은 무슨 일을 벌여도 기소되지도 않고 수사받지도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대표적인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특검법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딸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징계 소송 이거 일부러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상고도 하지 않고 이런 데 직무유기한 것 이것들이 다 특검법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현에 일부 정치검찰이라고 하셨어요. 검찰이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정치검찰이다. 그래서 우리 당에도 검사 출신이 많긴 하지만 정치검찰은 아니기 때문에 들어왔다는 지지로 또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굉장히 첫 일성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딱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매경입니다. 벌써 한풀이 나선 조국 한동훈 특검법 내겠다.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조국 1호 공약은 정치 보복 한동훈 특검법 발의 매경 조선 살자 분류로 따지면 좀 보수 쪽이 보수라고 평가가 될 수 있는 조관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보복 한풀이 이런 제목들이 지금 실렸습니다. 김보업 대변인님. 그렇게 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아닌데 그렇게 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을 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죄가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없으면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 독재의 피해자들이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조국 혁신당의 인재로 영입된 거고요. 저는 보복이나 한풀이로 보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지금 이런 특권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검찰이 이런 식으로 독재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검찰 개혁하고 언론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저희 조국 혁신당의 지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사실 판단을 받고 있죠, 현재도.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또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표로 의혹을 들고 나니까 이거 하나 받고 하나 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의 따님이 그런 여러 의혹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 따님 문제와 관련해서 수많은 의혹이 있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던가요? 관련자들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던가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한 20개월 정도 끌다가 최근에 불기소 처분하고 끝내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수사를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봐주고 이게 특권이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차재원 교수님. 저는 조국 혁신당이 이야기하는 검찰개혁 그리고 또 윤석열 정권의 오망과 독선 심판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저는 한동훈 특검법을 제1호 입법으로 공략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종의 뭐랄까요. 지금 조국 혁신당이 내걸고 있는 나름대로의 공정과 정의가 지금 조국 대표와 비교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딸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내로남불처럼 비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앞서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사적 감정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비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정치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때려잡자보다는요. 그런 구호를 내쉬어 놓고 바로잡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조국 혁신당에서 내쉬어 놓은 것 중에 제가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였던 부분이 검사장 지선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검사장 지선제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검찰 수사의 편파성 문제는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이 가능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찬성을 하면서도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검사장 지선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미진한 검찰개혁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다가 소위 말해서 제도를 바로잡자는 부분 쪽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때려잡자는 구호보다는 바로잡자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더라고 한다면 오히려 검찰개혁을 외치는 조국 혁신당의 구호가 도움더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았을까. 지지층, 강성 지지층들한테는 박수를 받겠지만 문제는 지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상당수의 중도 무담층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때려잡자보다는 바로잡자라는 그러한 구호가 더 소구력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때려잡자 말고 바로잡자가 더 소구력 깊게 들리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관련 만평도 하나 있습니다. 만평같이 볼까요? 한동훈 위원장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국 대표가 공약이로 한동훈 특허범발이 기대되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 일단 사법, 사법 리스크가 지금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제목이 정책이고 뭐고입니다. 지금 말씀이 검찰개혁을 할 거면 정책적인 입법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보업 대변인님, 바로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정책 이런 걸로 하면 되지 왜 처음부터 때려잡자고 특헌법을 발의를 하느냐라는 지적이세요? 법이 사람을 때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려잡는 건 아니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공약을 잘 들여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검찰개혁의 대표적인 것 중에 저희가 특헌법을 발의를 했지만 지금 현재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는 검찰을 좀 분산을 하자. 중대 범죄 수사처를 만들고 또 기소를 하는 쪽을 따로 만들자. 이런 공약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검사장을 직선을 하자. 그래서 국민들을 무서워할 줄 알게 하자. 이런 것도 저희 공약 내에는 포함은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급한 건 뭐냐. 이런 것도 시급하지만 이것도 다 나중에 법으로 만들겠지만 22대 국회가 열리면 지금 현재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을 하는 첫 번째 상징적인 법안으로서 저희는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시급한 게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지금 당장 수사에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조국혁신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1호 공약 한동훈 특검, 조국당, 이재명 민주당과 선명성 경쟁. 사실 어제 조국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을 얘기를 하면서 살짝 좀 뒤로 묻힌 특검법 발의도 있었어요. 뭐냐. 이종섭, 지금은 호주대사죠. 호주대사 특검법 발의가 있었습니다. 누가? 민주당이 제출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제출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한동훈 특검법이다면서 다들 여기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한쪽은 이종섭 특검법,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를 겨냥을 한 거고요. 한동훈 특검법,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을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수영 교수님, 최수영 교수님. 아까 투트랙이다. 이것도 역시 그럼 투트랙 차원으로 다 짠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공천 내용으로 인해서 빠져나온 지지층이 그나마 조국 혁신당이 방파제 역할을 해줘서 오히려 사실은 좀 덜 빠져나가는 투표 포기층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았는데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은 서로 같이 하겠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따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공격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사권자인,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특검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현장을 겨냥하면서 일종의 반 윤석열 정선을 더 강화시켰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1당이고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신당으로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도 민생과 뭔가 미래를 얘기하고 우리가 22대 총선이 되면 뭘 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특검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이 과연 지금 정치 현실이 정치 사막화를 더 부추기는 건 아니냐. 오히려 국민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미래 지점을 보여주는 총선 공약이 나와야지 이게 누구를 벌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지는 이 공약이 과연 이게 지지층 결치면 도움이 되겠지만 중도 확장 되겠느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민주당이 사실은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가 이카루스의 밀랍 날개라고 봅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녹아, 녹아버릴 테고 너무 또 떨어지면 추워서 추울 것 같고 그 일종의 등거리를 녹지 않고 춥지 않을 정도의 등거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민주당이 딜레마일 겁니다. 아, 지금 민주당의 이 밀랍 날개가 계속 총선 4월 10일까지 유지가 될 것이냐. 그게 관건이다라는 말씀도 또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기사 볼까요? 조국 총선 후 한동훈 특험법 발의, 국힘 본인 사법 리스크 방어 꼼수하느냐. 어제 박정하 대변인이 뭐라고 했느냐 보겠습니다. 원내 입성하기 전부터 법치부시 헌법 부정 행태를 저지르는데 역시 개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급조된 방탄정당답다라고 강하게 비판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의 사법 리스크, 현재 조국 대표 2심까지 유죄 판단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제 3심을 앞두고 있죠. 3심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사실 어제 기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조 대표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이어가 보시죠.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나. 그 순간까지 저는 지구가 망해도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고요. 그 4월 총선에 임할 것이고 그 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보엽 대변님. 조국 대표의 사과나무는 뭡니까? 의정활동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앞에 국민의힘 대변님께서 굉장히 거칠게 말씀하셨는데. 법을 제출하겠다. 국회가 열리면 첫 번째 입법과제로 특검법을 제출하겠다. 이거 법치 아닌가요? 법에 따라서 뭔가를 하겠다는 거고. 또 헌법 위반 말씀하셨는데 이 법의 내용이 헌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게 하자. 누구는 수사받지 않고 누구만 세게 수사받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법 앞에 평등하게 하자라는 취지가 담긴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헌법 위반입니까? 헌법을 우리가 어기는 게 전혀 아니다. 약간 호도하는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신주 대변님 짧게.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죠. 조국 대표는 사과나무를 심으실 게 아닙니다. 회계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저지른 입시 부정, 공정과 원칙을 해쳤던. 본인의 행태에 대해서 회계하고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를 해야 되지. 지금 저런 식으로 검찰 독재 운운하면서 정치 행보를 이어나가겠다. 이것은 굉장히 후안무치한 것이고. 과연 한동훈 위원장의 딸 특검을 할 자격이나 있느냐. 본인, 그러니까 조민 씨죠. 조민 씨 때문에 다른 일반 학생들의 논문 쓸 기회조차 박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반성하고 회계하신 다음에 전개 은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되게 짧은 말씀이었는데 여러 개의 단어가 지금 두껍게 박혔습니다. 지금 후안무치, 회계, 전개 은퇴까지 지금 나왔어요.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은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보업 대변님, 추가로 하나 질문을 드린다면 사실 비례 신청을 했거든요, 조국 대표. 그럼 비례 몇 번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다 이미 공개를 했는데요. 비례대표 신청을 받았더니 101분이 신청을 해 주셨고 그중에 심사위원단이 만들어져서 20분을 고릅니다. 20분을 대상으로 국민과 당원들이 순위 투표를 합니다. 남녀 각각 한 4분 정도 후보에게 2표씩 투표를 해서 가장 표가 많은 분들이 앞순위에 매치가 되는 거죠. 인위로 우리가 순위를 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이미 비례 후보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도 저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만 짧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0석 정도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거 상향되는 거 아니냐는 게 있었거든요. 그 목표를 10석으로 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타트업 정당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국민들이 지지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그 이상의 지지를 보내주시면 그 또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석은 아니지만 많이 표 주세요. 라고 지금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죠.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죠.